I just fell out of love You are my own Now it's your goal Let's go! 안녕하세요! 엔젤린!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을 또 하나 아 맞습니다 사실 약속이었죠 그렇죠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 너무 못 오신 분들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타이페이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앵쿨 콘서트 기대되시나요? 저희 여름이면 또 우리 FTRD 음악에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또 놀러 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 FTRD live 3 FTRD in Taipei 앙쿨! 8월 13일 TICC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짜있죠 당민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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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